하나, 둘, 셋! 투어 볼 유기댄시티! 안녕하세요, 에스티입니다! 드디어 저희의 새 앨범, 레조넌스 Part 2가 발매되었습니다. 그래서 이번에 에어본 Part 1 코드 뿐만 아니라 그리고 신곡 8곡 추가되었습니다. 특히 타이틀곡 90's Love는 저희만의 색깔로 재해석한 90년대 올드스쿨 바이브를 한껏 느낄 수 있으니 많이 많이 들어주세요! 그럼 지금 바로 저희의 새 앨범과 타이틀곡 90's Love를 들어주세요! 안녕! 이번alter acaba의 유기댄스 소식이 조금 많아졌습니다! 래조사 리액션! 래조사 리액션으로 오늘의 소식은 첫 생활은 새로운 소녀에게